안녕하세요. 이 도자기 속에. 노래하는 가수를 가운데 넣어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화면을 플레이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자기 속에 가수. 지금 제가 음악을 제작권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도자기 속에 가수의 노래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넣고 그리고 지금처럼 뒷배경을 블루로 해서 크로마키로 만들어서 이것을 아무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그대로 여기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먼저 바탕에 깔 배경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혹은 단색 배경에 가서 터치해서 저는 제일 아래에 있는 좀 화려한 이 색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이것을 좀 길게 늘렸어요.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는 도자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도자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두 번째 트랙부터 올릴 때는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제가 이 도자기를 여러 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도자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툭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좀 화살팩을 눌러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당히 크게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놓고 조금 올리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필요한 만큼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노래하는 그 가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노래하는 가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 번째 트랙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노래하는 가수는 여기 터치해서 미디어를 갑니다. 미디어에서 제가 여기 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나의 가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이것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는 동영상을 다운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다운받아 오면 됩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크롭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스크 있죠. 이게 마스크를 터치해서 터치하고 그러면 모양이 활성화 됩니다. 이 모양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원을 터치합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해서 화면에 그러면 원이 됐죠. 그런데 다시 위에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위의 모양을 터치해요.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크기를 이렇게 너무 타원형이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가운데 적당히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페드 있죠. 페드는 이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가 뚜렷하잖아요. 이것을 좀 흐릿하게 주변색과 울리게 이렇게 최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됐죠. 그리고 크롭을 여기서 그리고 나서 상단에 크롭 있죠. 크롭을 터치합니다. 그다음에는 화면에서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조절하고 갖다 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하고서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잘 살피고 적당하게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도자기 화면에 그렇게 하고서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도자기 속에 노래하는 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자기를 이렇게 도자기만 탈락 이렇게 가져오려면 도자기 사진을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구합니다. 구해서 배경을 없애야 됩니다. 배경을 없애면 여러가지 앱이 있으니까 그러한 앱을 이용해서 배경을 없애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배경이 지금 현재 이런 색깔이죠. 이것을 크로마키를 하고 싶으면 미디에 가서 이미지 터치해 가지고 흰색을 터치한 다음에 이 흰색을 흰색을 이거 잘못 가져왔네요. 첫째 줄에 가져와야 되는데 둘째 줄에 좀 가져와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이 레이어로 들어가니까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미디에 이 줄을 들어가야 돼요. 미디에 들어가서 이미지 터치하고 흰색을 터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위에 첫째 줄에 왔죠. 이건 크로마키 하려면 색을 바꿔야 됩니다. 블루나 그린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블루 계통으로 바꿔왔어요. 바꿔고 도자기 길이도 사진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주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크로마키 동영상이 됐죠. 크로마키 동영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출력하면 이 부분만 도자기 속에 있는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어디에서나 가져갈 수 있겠죠. 크로마키를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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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